한입 천사 맛있겠다 고추장 찹쌀가루 남은 morb은 간장에 간장에 볶아줄게요 고기 깨蘸기 양념장에 허니당 고기를 мел신으로 만든 당근 볶은 고기는 산을 사otto 마르마이 này거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소스 대박이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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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대박이쥬? 대박이쥬? 와우 소스 왜 이렇게 더 맛있어 어떤 맛이 날까요? 잘라주세요 이거 빗기야? 잘라보십시오 잘라보십시오 오오 오 잘 익었다 오오 잘 익었다 먹어봐 한번 어때?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발쌈이 좀 약하지?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? 어 이 부채살 더 맛있는데? 어허허 음 맛있다 대박이쥬? 부채살 대박이쥬?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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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를게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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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이 대박이쥬? 깻잎 안보였어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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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준거같이 저번주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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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구기 이렇게 먹으면 으흐 으흐 그 일본에서 으흐 소고기와 덮밥이잖아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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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로 떠다가 으흐 으흐 이게 부채살 미쳤다 그래? 그 정도야?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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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? 저도 먹어 으흐 전전 전전이 소스 으흐 음 음 음 음 저도 맛있구만 음 음 음 음 음 음 나이 최애의 반찬이자 잘 먹나요? 지금 이 스테이크를 3만원에 파는거잖아 응 그치? 응 맛있어 또 잘라줘? 응 요는 입맛을 사로잡았구만 응 내 입맛 사로잡았다고 하신대 그니까 얘가 더 익었다 응 얘 더 얇으니까 슬라이스로 썰겠어 응 고기도 슬라이스 해도 돼 응 먹어야 어떠신가요? 응 맛있어 그것도 맛있죠? 응 사실 그것보다 이게 줄긴데 아 얘가 좀 더 힘줄이 있더라고 응 얘도 맛있어 근데 아까 걔는 부채살씨고 너무 힘줄이 없었고 응 음 색깔은 얘가 훨씬 더 좋다 응 아까 걔 보다 응 그치? 응 찍는 맛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겠다 소스 뿌릴까? 위에? 응 괜찮지? 좋아 짠 음 맛있겠다 귀찮아서 나도 음 음 음 음 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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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끝에꺼? 응 음 음 이게 아까 전에 그 붙어있는 부분인가보다 응 음 음 이렇게 음 음 음 음 비올라나 진짜? 음 음 음 음 음 음 아까 말 봤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이게? 브루마블이야? 이거 뭐야? 비타민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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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키지는 훨씬 낫다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먹긴 먹는건데 어 약간 아까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먹으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먹어야 될 효과가 있는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치? 이건 약 그거도 어 다르네 아 이거 약맛난다 아 어 오 이쁘다 음 아 이건 나중에 탬 탬 탬버린즈 바디워시 오 오 바디워시 딱 필요했는데 응 쇽 오 오 되게 귀엽다 되게 신기하다 약간 고급진데 어 향기 맡아볼까 으하 음 저 향인데 저 식물향 응 내가 하고싶을때 해줄게 오케이 하고싶을때 해줘 어 모모스 커피 오 이쁘다 되게 패키지 되게 이쁘게 진짜 이쁘다 쎄거같아 응 커피향 난다 응 커피향 난다 음 음 아 커피향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어 너무 좋아 오 오 오 술냄새 오 잔이 들어있는게 좋다 응 오 잔이 진짜 이쁘다 맞네 이것도 있었네 오 오 오 오 이거 덕분에 따뜻한 커피를 먹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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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으 오 필요했는데 응 좀 필요했는데 응 타상용 서풍기로 오 오 오 시원해 오빠 오 시원해 오 시원해 그거랑 다르네 응 이게 제일 생거야 이게 제일 생거네 응 타이머도 되는 응 졸래? 응 열만도 하나 줘 응 벌써 다 먹었어 물을 오징이가 뭐지 나물 닦아주라 하는데 뭘 닦아줘 어? 화분을? 화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빠? 봉투이 오? 오? 진짜네? 응 신이라서 응 이게 자연인가? 그렇지 다이소에 다 있지 아마 약간 어지러워? 지금? 어 이거 천원짜리 가드 스티커 이거 그냥 이거 사자고? 어 왜? 오빠가 뭐 미끄럼 방지 뭐 그거 안 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어 결론을 내린 건데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런 거야 어 이건 고무가 아니잖아 도리 도리 아니야 도전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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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으로 어 환승 이거 몇 월 계통이지? 고고고고 고고고 10 10 30 구 오 임승해야 돼? 크롱 고소해줬어요. 빠르다. 왜 구할거란 생각을 한다. 롯데머리야. 이거 괜찮은거 같아. 무슨 고객님 하는데도 들렸어. 나만 따라와. 따라가. 롯데머리야. 다 왔어. 우와 장난 아니다. 맛있다. 안 잘라? 응. 잘라줄게. 롯데머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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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고기. 맛있어. 롯데머리야. 롯데머리야. 나 넣어서 먹어? 생유. 와 나 보수. 보수다 보정이다. 맛있게 먹어. 맛있어. 근데 아직 보수가 안이어야. 진짜 먹을만한 것 같아 나 원래 고수 못 먹는 여잔데 맛있는데? 가끔 사먹자 피곤해 피곤해 갈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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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마셔보소 여기서 먹고 먹어도 되겠다 응 그렇지만 질려가서 먹자 아주 대롱대롱이다 난 대롱대롱 오토바이 네 가자 달리고 있지 나 다리부터 먹어야지 나도 집으로 이거는 안 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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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치킨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 우리 지금 응 응 이렇게 눅눅해지면 안 돼 음 응 눈치 봐 눈치 음 맛있어 귀먹어가 명운인가 봐 아 난 뭐 먹을까 날개를 오랜만에 한 번 먹어볼까 아 야 날개 요롱이가 먹어 응 난 뻑뻑살도 먹으니까 응 맛있는 살 하나 먹을게 응 쇼응 오빠 저번에 뻑뻑살이 맛있다고 했잖아 응 뻑뻑살도 좋아 응 응 2차전 2차전 너도 정했다 뜯어주세요 이거 뜯으면 이거 오늘 다 없어질 텐데 내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아 아하 돼지이랑 먹으면은 이거 한 번에 다 끝났는데 그럼 그릇에 쏟아먹고 나랑 먹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거야 아니야 어때 음 내가 산게 뭐지? 양파깡 아 난 양파깡을 샀나? 응 이건 양파링 응